저 실례합니다 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바쁘신.. 아 그래 그래? 술 많이 취하셨나요? 아 예 그러면 맨정신 케어하세요 네 어 수.. 술술 많이 취했대 아 예 최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머리 혹시 언제 염색하셨어요? 지금 염색한 지 한 1년 정도 그래요? 이 머리 색깔 그대로 유지요? 아니요 이거보다 좀 진했죠 아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는 안 찍고 있고요 혹시 좀 이따 이렇게 밝은 곳에 나오시면 머리 좀 찍고 말씀 방금처럼 여쭤봐도 될까요? 언제 하셨고 왜 하게 되셨고 너무 이쁜데 돈을 얼마나 들었고 유지하기 힘들고 끝나고 나서 아 별 이상한 머리색이 다 있네요 여러분 보이죠? 이런 얘기 하셨고 아니면 뭐 하셔도 돼요? 저 그런 일부 애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전에 문제가 됐었어 그런 애들 때문에 내가 이 방송 7년 하고 내 개그맨 이런 걸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뒷통수 좀 많이 맞아가지고 그런 애들.. 샹 너무 새끼들 저는 얼마나 클린한 방송 말도 예쁘게 하고 보세요 댓글들 보세요 댓글들도 이렇게 무슨 방송이에요? 저는 개그맨 최군의 이제 뭐 연예인들 혹시 나온 거 못 보셨어요 걸세일 하고 뭐 연예인들 인터뷰 방송 많이 하고 뭐 손승현 뭐 에일리도 하고 그렇게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기보다 네이버에서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셔도 혹시 이쪽으로 한번 나와 주시면 안 돼요? 네 괜찮아요 네 이쪽으로 그래 그런 애들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차 못났지? 이쪽으로 잠깐만 차 오니까 지나가다가 제가 뵀는데 머리색이 너무나 특별하셔가지고 이분은 꼭 인터뷰 해야 될 것 같아서 허락을 받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거 안나오는데 아 지금쯤 나와요 이게 휴대폰 딜레이 때문에 아 그렇구나 어디로 인사하면 돼요?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머리색을 한 1년 정도 이런 색으로 유지를 하신 거예요? 네 원래는 원래 더 파랬는데 지금 둘이 다 빠져가지고 아 이게 빠진 게 이 정도인가요? 네네네 아 그러면 이렇게 탈색머리를 1년 정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되는지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 그냥 파란색 좋아해서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어디 대회 준비를 했다던지 아 그런 건 아니고 약간 모델 같은 거 하면서 파란색 머리 하니까 마음에 들어서 그냥 그 이후로는 툭 하고 있고요 얼마 안 들어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역시나 이렇게 사진을 좀 찍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오늘 보면은 좀 어두워서 어두워도 잘 보이네요 헤어스타일하고 그 옷이랑 매칭이 방금 지금 하와이에서 돌아오신 원주민스러운 옷인데 원주민 느낌이 없지 않죠 원래 헤어스타일이 되게 독특하면 옷이랑 매칭하는 것도 좀 힘들잖아요 옷 입을 때 좀 스트레스 안 받나요? 예 안 받아요 왜냐 검은색 정장이면 못 입을 거 같아요 여성 정장은 검은색 정장에 입으면 섹시할 거 같아요 어머나 그래요? 제가 검은색 정장이 없어서 네 검은색 정장은 없습니다 자 와 몸매 굿시다 슈팅스타 아이스크림 생각난다 초록색 진짜 잘 봤네 쩐다 와 어울릴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마인드 좋아 마인드 좋아 그래 이런 게 마인드지 나이가 스물.. 이십.. 둘? 하나? 저 스물네 살이요 스물네 살이면 구십.. 삼 년생 93년생 93년생 치고는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좀 사회생활 일찍 시작하셨나요? 네 저는 16살 때부터 어떤 일을? 키팅모델 이렇게 아 어쩐지 그때 쇼핑몰 하면서 제가 운영했으면 좋았겠지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본인이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군요 아 있으면 이렇게 쇼핑몰도 홍보하면 참 좋을텐데 네 홍보할 게 없네요 예 아 좋습니다 한번 뒷모습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뒷모습 네 머리 그래요 자 지금 머리카락이 어디까지 오는 거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이게 2블럭이랑 아 2블럭이네 여기 또 짧네 여기가 길어요 와 그러네 여기 머리 끝에 허리 끝까지 네 어 근데 진짜 너무 멋있어요 진짜로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본인이 또 굉장히 핫하다는 거를 막 가슴에 또 문구로 나는 핫한 여자다 핫라인 아아 신남 그렇지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전체 한번 비율 저랑 또 비교되면 되게 또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피팅할 때 제일 많이 하는 포즈가 뭐예요? 이 포즈? 남자랑 커플 찍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남자가 이렇게 있으면 저 남자랑 커플 안 해봤는데 아 안 해요? 그럼 옆에 그냥 서 있을게요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아 이쁘다 핫라인 좋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앞으로 쇼핑몰을 가다가 혹은 불러가다 보면 언젠가 또 볼 수도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뭐 성함이나 뭐 활동하는 닉네임이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HIN 흰이고요 흰이? 네 반갑습니다 흰이 그렇습니다 흰이 여러분들 앞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하하하하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최근티비 들어가시면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멋있다 이니야 가세요 이거 어디서 한겁니까 이거는 이거 그냥 쇼핑몰에서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옷 맞습니까? 우리나라 건 아닌거 같애요 그쵸 미국에서 사가지고 감사합니다 어 그래 역시 이 재밌는 인터뷰는 외모도 외모지만 이쁘기도 하지만 역시 뭔가 전 적극성이야 좋잖아 다현? 다현이 뭐예요? 다현 닮았다? 다현이 누군데? 오 4천명 넘겼네 다현이 누구예요? 트와이스 다현? 나 몰라 미안해 트와이스는 그 뭐야 저 무모하고 난 쯔위밖에 몰라 미안해 아 사나 사나 사나가 그 친구 아닙니까? 조르지 마 목조르지 마 아닙니까? 아재? 무슨 아재야 모를수도 있지 니네 그러지마 야 걸그룹 이름 못 외운다고 아재냐? 그러면은 뭐 니네 은방울 자면 알아? 투야 알아? 투야 모르지? 아 딱 1분 전이다 아 딱 1분 전 여자친구는 제가 없어요 네 지금 아 걸그룹 여자친구? 그 걸그룹 여자친구는 저기 우주 어 그 다음에 검지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그 그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스미스 앞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음 반소연이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금발머리 성애자 최군이라고 합니다 강국구나 어디 어디 사람이요? 한국사람 아 한국사람 네 반갑습니다 머리 언제 금발 단발 하신 거에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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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재밌다 그냥 차 막힌다니까 오면은 그러면 전화 주시겠지? 아 오늘 사람 많은 게 금요일이라도 많구나 KBS 출신 개그맨 지인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요? 나 진짜 초화 진짜 그 머리 검은색으로 염색시킨 그 코디네이터나 그 담당 진짜 그 FNC 거 진짜 이런 개떡같은 진짜 아 진짜 대가리 빡대가리 아니 초화를 염색을 시켜버리면 어떡해 어?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로 뭐 하자는 거야 그게 아 좀 좋은 거는 유지를 해야지 하아 나 진짜 속상하더라고 나는 아 왜 이렇게 쑥쑥 지나가냐 안녕하세요 아 그냥 얘기해 어 GD 존맛 영원히 고잉 조기고잉 조기고잉 고잉 에이 세컨즈랑 뭐 하나 한다더니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님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두 분 커플이신가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친구 사이? 네 형님부터가 너무 매력이 혹시 지금 현역 모델이십니까? 아닙니다 방송 쪽 일 안 하세요? 아닙니다 배우 아니세요? 네 탤런트도 아니시고? 개그맨은 절대 아닐 거고 하하하 아니 근데 형님 너무 멋있어서 괜찮으시면 저희 카메라 아직 안 찍고 있는데 간단하게 인사 한 번만 받아도 괜찮을까요? 아니 인사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아니 아니 죄송해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맞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구니까 좋은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혼 경우가 그래요? 네 하하하하 연예인인 것 같은데 아씨 내가 못 알아본 것 같은데 아씨 내가 못 알아본 것 같은데 그니까 배우야 배우 내가 봤을 때 어디 쉐이서 어디 드라마 나오는 분이야 왜냐면 얼굴 메이크업 했어 아씨 저렇게 거부해 주시면 땡큐지 음 와 졸라 잘생겼다는데 진짜 아 내가 뭐 드라마 약간 느낌 있죠 여러분들 왜? 네 말하지 않아도 오우 네 탤런트겠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바쁘시지 않으시지만 생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가로스케일에서 방송을 보고 계세요 아이디 닉네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분당 하나씩만 골라주시면 저희가 선물 하나씩 보내주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여기 왼쪽이 닉네임인데요 한 분당 하나씩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분들한테 선물 보내드리면 되니까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왼쪽이 닉네임입니다 뭐 이과장 미소 거인사랑 이런거 손가락으로 잡아보세요 스크롤 눌러서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이에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이쁘다 이쁘다님? 아 이쁘다는 글이에요 왼쪽이 언니 아이디를 읽어주면 돼 여기 오우 역시 왼쪽이 있는 거 오우 역시 우리 친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오우 역시 똑똑 그래 이런거 꽃과 야구에서 예뻐요 이런거 꽃과 야구 오우 똑똑해 우리 언니 하나 이렇게 하다가 언니가 골라 이야 똑똑해 똑똑해 눈갓네 네? 눈갓네 눈갓네님 자 두 분 이렇게 선정해드리도록 하구요 우리 친구분은 이런 방송을 좀 보신게 좀 익숙하신 것 같아요 나 처음이야 아 우리 언니분은 처음이시고 우리 친구분은 아 처음이지만 아무래도 또 스마트하기 때문에 아 의상 자체가 굉장하십니다 지금 두 분 다 오늘 어떻게 이 핫팬츠는 어떻게 오늘 커플인가요? 드레스코드인가요? 아니요 원래 핫팬츠 좋아해요 핫팬츠 좋아하는데 오늘 색깔까지 다 맞아버렸잖아요 아 그러네 네 아 지금 알았나요 지금? 보통 이런 그런경우로 어때요 이렇게 만났을때 잠깐 안쪽으로 만났을때 어때요? 어 언니 에이씨 원래 옷을 서로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제가 오늘 또 많이 늦어가지고 아 오늘 또 늦어가지고 아니 옷을 가로수길에서 잘 입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두 분 딱 보자마자 제가 오 너무 이쁘다 너무 예쁘게 잘 입었다 했는데 패션 쪽에서 종사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에요 그런건 아니에요 그냥 관심만 있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씩 오늘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형님 자 두 분 다 오늘 아 내가 오늘 요거는 진짜 내가 제일 아끼는 거다 요거는 아끼는 신경을 좀 썼다 어디가 있을까요? 뭐 목걸이가 액세서리가 있어서 귀걸이도 있고 백도 있고 팔찌도 있고 구두가 있어서 뭐 어떤 이 친구 어 어딜까요? 저는 이 블라우스가 새로 샀구나 그러니까 딱 보니까 블라우스가 새로 샀구나 네 재질 한번 느껴봐도 될까요? 아 예 그럼요 살짝쿵 어 느낌 있네 어 재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절에 딱 맞는 할머니의 어떤 사랑스러움 할마시 패션이라고 아 너무 신기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아 보세요 보세요 할마시 패션이라고 솔비 닮았음 조윤이 닮았네 우와 누구누구누구 누군지 모르겠네 자 우리 누나는 우리 언니는 자 어디에 좀 신경 많이 쓰셨나요? 아 여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내가 대놓고 말하기 좀 그랬는데 약간 보이듯 안보이듯 하면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되게 섹시하면서 약간 라인이 노출이 되는 그쵸? 이런게 이제 남자들이 환장하는 거거든요 그쵸? 뭘 왜 대놓고 보여지지 않으면서 은근히 보여지는 계속 쳐다보게 되는 이게 뭐예요? 숨겨낸 수업마가지구 여러분들 제 시선에서 한번 봐주세요 카메라 눈 한번 옆에 이렇게 봐주실래요? 옆 옆 라인으로 아 언니 가만히 있으면 돼 아 이 언니가 방송을 또 알아 딱 옆에서 봤을 때 그쵸? 자 보세요 우와 환장하는 중 이뻐요 와 이쁘네 저 허락벌 진짜 안받아요 검은색 조윤이 닮은 아 탤런트 조윤이시 와 이쁘다 이쁘다 아 그리고 두 분 다 딱 봤을 때 느낌이 최소 필라테스 요가는 요가도 많이 하지만 최소 한 가지씩 운동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요가를 좋아하는 거고 요가를 하시는구나 요가를 하시는구나 요가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그게 전부는 아니구요 최소는 그냥 시간날 때 두 번 시간날 때 어디 가세요? 요가로? 집 앞에 있는 필라테스 필라테스 역시 하는 거야 우리 친구분은? 저는 헬스장 가서 저 혼자 근력이랑 아 웨이트하시고 앞으로 좀 나오시고 카메라 한번 잡아주세요 이게 제가 180일이거든요 키가 어떻게 되시죠? 71일 70일이고 너무 작아요 아냐아냐 괜찮아요 65밖에 안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실제로 65밖이라고 하셨는데 딱 멀리서 봤을 때 느낌은 되게 키 큰 비율이 되게 좋은 예 보세요 보세요 와 그러니까 딱 보고 기가 막히다 진짜 여자는 꾸미는 거야 되게 신기하다 이거 아 뭐예요? 이거 재밌어 가져가세요 아니 언니 여기 빠졌는데요 자 그러면 동생분이랑 오늘 어디 가는 길이었나요? 동생 오늘 늦었었고 밥 먹으러? 밥 먹고 지금 밥 먹고 나와가지고 몰일해서 아 소변보러? 아 재밌네요 되게 좋은 세상이죠 언니 지금 몇 명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별로 재밌어요 몇 명 볼까요? 언니가 한번 맞춰볼게요 대충 그래도 몇 명이나 보고 있을까요? 언니 이런 거 잘 모르네 그래도 언니의 촉을 한번 믿어보실까요? 잘 모르는데 몇 명 볼까요 지금? 언니 대충 오 알겠습니다 언니 되게 지금 채팅창에 빠져있어요 이렇게 재밌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볼일 보러 가시는 길이시고 하나만 주문하면 안될까요?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최군TV를 통해서 다시 보기 할 수 있고요 가시는 모습을 저희가 뒤에서 잡아줄 텐데 정말 강남 여기 가로수끼리 런웨이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당당한 어떤 워킹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나중에 본인이 유튜브로 보는 것도 재밌을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유튜브를 안 볼 것 같아요 왜요? 되게 재밌어 그런 거 잘 몰라요 몰라요? 그냥 안녕 런웨이 카메라 여기 안녕 자 당당해 가세요 런웨이 출발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네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좋아요 아 역시 플라테스 어 느낌이 이야 와 이야 그러니까 와 왜냐면 딱 봤을 때 그냥 마른 몸이 아니고 딱 운동한 느낌이라는 게 약간 또 까무잡잡하기도 하시고 힙업 그렇지 힙업도 그렇고 아 대단한 거야 운동이라는 게 저도 항상 해봤어요 왜? 어? 다 쉬웠는데 어? 찍지 마시구요 찍지 말고? 왜? 지금 지금 10분 내내 찍혔는데 왜?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어떻게 유튜브에 저희 요즘에 알려드릴까요? 아 진짜 처음 봐가지고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아니 저 원래 잘 안 해가지고 그거 그런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세상이 좋아서 보이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연예인들 주로 많이 나왔구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널이 있어요 KBS, MBC, SBC에서 온라인상에 이렇게 아 한번 볼 수 있어요 지금? 어떤 거 방송했는지? 네 이건 아직 안 올라가지 그러니까 어떤 거 방송했었는지? 네 아니 그런 거 말고 어떻게 아 어떻게 보는 건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는 올라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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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고 네 그러면 유튜브 핸드폰을 켜보세요 갤럭시에요? 네 갤럭시에요? 제가 아예 그냥 알려드릴게요 저 진짜 안 하더라고요 갤럭시면은 유튜브 채널이 아예 있어요 누구나 감기 걸렸어요? 록 비염이에요 아이고 잠깐만 왜 유튜브 없니? 유튜브도 없나봐요 내가 오빠 찾아듣게 오빠 알겠네요 아 오빠 나이 많아 오빠 서른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요 84거든요 진짜? 야 너무 사기 아니냐 얼굴이 20대인데 아 진짜 이거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봤었네 아 봤구나 유튜브 한적 있네 업로드한 영상? 업로드도 하세요 유튜브에? 몰라요 어떻게 한지 아 잠깐만 지금 사기치네 유튜버구먼 유튜버 여기서 제가 해드릴게요 서치해서 아예 그냥 해드릴게요 최군 제 이름 최군요 개그맨 최군 최군 팁 있잖아요 22만 1000명 이렇게 해서 구독 구독을 이렇게 딱 누르면 구독중이 됐어 그러면 이제 구독이 됐기 때문에 알람을 받지마요 받으면 나중에 귀찮아요 유튜브만 들어가면 이제 최근 치고 들어가도 되고 그러면은 내일 넘어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그냥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 가로스길에서 했던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소리 좀 키울게요 아 재밌다 약 파는 거 같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중에 편집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겨울에 한 거고 마이리트 텔레비전 그런 거 보셨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방은 이렇게 나가고 나중에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보고 싶으면 유튜브 유튜브 들어가서 언니가 구독 중이야 언니가 구독 중이야 언니가 구독 중인 거에 들어가면 나와 유튜브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유튜브 잠깐만 유튜브를 어떻게 언니가 깐 게 아니고 갤럭시를 사면 이 사람아 유튜브가 깔려 있어 아니 진짜 이게 아 시간은 멈춰있다 어디 냉동인간이세요? 운동인간입니다 운동 운동 하루만 하지 말고 PC방 가자 우리 어 유튜브 어디 있냐면 나 미쳐버리겠네 잠깐 봐봐요 유튜브 어디 있냐면 제일 앞에 폴더 있잖아 여기에서 구글 폴더 있지 구글 폴더 여기 들어가면 유튜브가 구글 거니까 아 나도 만만치 않았네 진짜 만만치 않았어 오케이 84 맞아요 누나 확실하죠? 네 궁금했구나 또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 지금 이걸 보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왜 이거 왜 찍어요 지금 너무 매력있어 지금 너무 미쳤어요 지금 미치지 않고서 이 일을 못 하지 알겠습니다 그걸로 확인하시고 영상을 아니 볼라면 알려드릴게요 오늘 안되고 이제 오늘 넘어서 내일 모레 넘어서 그때 올라올거에요 아 그래요? 지금 왜냐면 생방이니까 바로 안 올라가지 아 그럼 인사만 해야 되는거에요? 아니요 다시 가서 아 너무 순수하다 잘가 되게 애기한테 뭔가 가르쳐준 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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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로킹 그렇지 아이 좋다 아이 살랑살랑 아이 좋아 어 느낌있어 어 아이 귀엽다 되게 순수하다 어 매력있네 이모래 이모 소유님은 차가 막히니까 오시는대로 저한테 연락을 할거고 그치 강남 오랜만에 나오시나? 강남 사시지 않는가 보네 또 보고 싶다고요? 섭외하라고? 섭외하라고? 아이씨 어 노노노 아 까다 어어 뭐 하지마? 고고고가 노노노가 너무 섞였어 지금 아 이럴때는 애매할때는 그냥 명암만 줘게 아니 뭐 나중에 내가 안와도 안해도 되잖아 방송 누가 명암 준다고 꼭 방송하냐? 하 내가 런닝맨도 아니고 도란맨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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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계세요? 여자친구 이쁘다 그렇게 누나 누나 궁금한거 있으면 혹시 모르겠으면 아 이거 명암이야 아 저 있잖아요 저 나온거 찍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셔가지고 댓글도 너무 신기하고 그래가지고요 뭐라고 올릴까요? 예쁘다 예쁘다? 아니 이거 다 그냥 볼래요 아 잠깐만요 너무 신기해서 너무 순수하다 안녕 한 번 안아주세요 누나 이모 머리 한번 누나 열심히 한다고 수담 누나 열심히 하고 이모는 아니거든요 이해가 돼요 들어가세요 네 네 오 손이 들어 의도치 않게 느꼈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까 잠깐만 알아본 남자 어딨지? 옆에 여자친구 이뻤는데 팬이라 그랬는데 명함 주세요 여러분들 연락하시겠죠 왜냐면 그게 예의잖아요 왜냐면 제가 뭐 연락할 거 같아요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거야 할 거 같아요 저기 있다 하루 내내 뛰네 저기 있다 여성은 이쁘다 에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너무 잘생겼어요 о 왜 왜 형수님 왜 인 эп 여 lados 아 진짜? 형 근데 진짜 잘생겼는데 커플 인 줍 해야되는데 아 그쪽 크시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out van 향수 너무 좋아요 어 얘 봐라 얘 귀엽네 넘겨 넘겨 여기 목이 좋다 여기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여기 목 좋다 여기서 이게 다 삼거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말고 잠깐만 차라리 잘됐다 반세윤님 좀 늦게 만나는 게 사람도 모아놓고 만나니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아 누나 더돌아 눈이 한 4개였으면 좋겠어 다 볼 수 있게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착한 일 하나만 해주시면 안될까요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선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보내드릴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기 왼쪽에 닉네임인데 닉네임 하나만 읽어주고 가시면 돼요 참 좋은 일이죠 돈도 안 쓰고 시간도 안 쓰고 하나만 읽어주시면 돼요 어떤 분 선물 드릴까요? 고가의 선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골라주셔야 됩니다 아무나 드리면 안되는 거거든요 왼쪽에 닉네임들이 따다다다 올라가잖아요 좋은 일이니까 하나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 읽어드릴까요? 국가빵 국가빵님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가빵님께는 고가에 감사드립니다 나한테 감사듣는 게 인마 윙크까지 해줬어요 윙크까지 해줬어 인마 겸사겸사 하는 거지 뭐 영광인 줄 알아 이거 캡처해가지고 니네 집 가오로 써 가오가 아니고 뭐야 그거 어 그거 그거 그래 가오가 이거 아아 따 따 따 따 따 따 아아 아아 아으 아으 어허우야 아 이거 뭔네 봐라 야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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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 봐라 이렇게 이쁜분들이 있었다니 아 연락이 아직 안 왔다니까요 도착하면 연락하신다고 했다고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아 외국인 아 코리안 아 제페니스 강국군어 캔니 스피크 코리안 아 샤이 샤이 오케이 언더스탠드 오케이 오케이 넥스트 넥스트 첸스 아 유이시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어 외국 차인이 쓴 것 같아요 예 스미 마 생 제페니스 하이 아 더 코리아 한국구나 코미디안 이벤트 캔니어 리드 한국말 이거 이거 한국말 캔니어 리드 유노 캔니 스피트 코리아 노 노 노 노 노 오겐 유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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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다 아기 게게 캔니 비우 캔니 시 코리안 노 노 노 아 오케이 스미 마 생 스미 마 생 아리 가토 고자이 마스 뭐라고 해야 되죠 한국말 읽을 줄 아냐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캔니어 리드 캔니어 리드 맞지 않나 리드 캔니어 리드 코리안 아닌가요 리딩 리딩 어 리딩 오케이 캔니어 리딩 코리안 캔니어 리딩 코리안 캔니어 리딩 코리안 오케이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읽냐고 아니 여러분들 영어 못해도 말을 못해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어 못해도 읽을 수 있잖아요 리드가 리딩은 ing 잖아 리드가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일본어 번역기를 돌려 봐야겠다 아 이럴 때 내가 맞다 야방할때 이거 하려고 준비했는데 한국어를 일본어 어디있지 일본어로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바로 들려주는 거지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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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능 가능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오케이 오오 왜 하는거야 누가 지나가는 사람 보여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일본인들 만나서 인터뷰할 때 뭐 던져놓은 다음에 한국말로 빨리 쳐가지고 이렇게 딱 들려주면 될 것 같아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수고하십니까 수고하십니까 동명이 움직인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분이세요 네 네 대한민국 만세 네 네 네 네 네 착한 예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방송 가로스키에서 하고 있는데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아 이게 시청자분 아 인터뷰 불가노데스 네 불가노데스 불가노데스 이거 아니고 어 그냥 일본말 같아서 해본거에요 어 저 BJ 같은데 찍어봐봐 BJ 아니셔 우리 동종업계니까 예상 예 예 예 예 거기서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예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어휴 놀라셨죠 어 저도 가끔 제 얼굴 보고 놀라는데 방송하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가시는결 정신없으셨나요 아휴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나쁜사람 아닙니다 아휴 가세요 가세요 감사합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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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막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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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내가 뭐 호가가 들어가니까 어휴 뭐 기겁으로 어휴 아휴 아휴 참 내가 못생긴게 그게 선배님이요 개그맨이에요? 아 개그 준비하다가 아아 혹시 개그맨 허민행이라고 선배님 예예 우리 후배 예 같이 예전에 방송 처음에 시작했대 아 그래요? 개그후배였구나 지금 어디 아프리카 맞아요? 아이고 네 나 나오면 아마 욕이 많이 올라올거야 아닙니다 여기에 제 욕이 더 나오죠 제가 또 목이 짓한다고 아니 무슨 고민이네 성함이 행배TV라고요 아 행배 행배 현수영 옛날에 카메라맨 좀 도와주고 아 진짜요? 현수영이랑 되게 친한 아 그렇구나 현수영 되게 이렇게 또 방송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아 인상 좋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올라와요 행배 우린 욕안해 우린 욕안해요 여기 이쁘다 이쁘다가 왜 올라오는거야 하하하하 이 사람들도 조련을 했나봐 하하하하 아 예 약간 예 저희랑 또 한몸이 되신 분들이라 그래요 그래요 우리 한번 다음에 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아 예의가 바르네 난 또 예의 바른 분들을 되게 좋아해 나보다 형 같은데 실례합니다 선생님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2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개 이쁘다 하하하하 근데 대한민국에서 진짜 모르는 20대 여자한테 제일 많이 말 거는 사람 내가 1위 아닐까 내가 봤을 때 내가 1등 아닐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여자한테 말 거는 거 제가 1등 아닐까요 아 얘 진짜 이쁘다 그치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길거리에서 생방송 좀 하고 있는데 혹시 저 유튜브나 페북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 것 같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없어도 상관없어 중국어 아 중국어 와우 중국어 오케이 한국어로 말할 수 있나요? 조금 약간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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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을 수 있나요? 이해하는데요 그럴게 1미더 1미터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읽을 수 있나요? 한국어로 읽을 수 있나요? 네 lux dancing 이쁘다 이쁘다 아름다운 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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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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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미닛! I'm not... 어... 웨이트! 플리스! 플리스! 원 미닛! 플리스! 아리가또 고자! 쉐쉐! 중국어 번... 중국어 간체 번체 이거... 하... 하...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왜 한국말로 나왔어? 하...ㅜㅜㅜ 아... 쓰리마센! 니크이 사일assung 음... 어... 어... 근데 아... 아.. 아... 아... 독립이 맞아 아이 던 노.. 챕피니스 아름다우.. 아름... 가우... 어... 쉬니라 어... 바쁘신 것 같으니 보내 드릴께요 어? 언더스테인드? 노오 아 나트럴 오케이 오케이 넌 너무忙하니깐 제가 더 인터뷰할 것 같으니 근데 내 생각은 지금 이제 가야 될 것 같으니 그래서 너무 잊지마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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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